안녕하세요. 마더텅 수능 수학 강의의 우수종입니다. 지금 풀어볼 문제는요. 2018년 7월 학평 가형 26번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3천보다 작은 4자리 자연수가 있었대. 3천보다 작은 4자리 자연수가 있었대요. 그 중 각 자리수의 합이 얼마가 돼야 되냐면 10이 돼야 된대요. 10. 모든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돼있네요. 3천보다 작은 4자리 자연수니까 1,000의 자리까지 보라는 거고 우리가 이렇게 문제를 해석을 해봅시다. 1,000의 자리,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4자리 자연수니까. 그래서 이 자리수들을 x, y, z, w라고 잡자고요. 얘네들의 합이 얼마가 돼야 된대요. 10이 돼야 된대요. 10. 얘네들을 다 더하면 얼마가 돼야 된다고? 10이 돼야 된다고요. 10. 근데 이런 형태 나왔고 아니, 자리수에 오는 건 0부터 9까지니까 의미 아닌 정수잖아요. 중복 조항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1,000의 자리는 1,000의 자리는 개수가 올 수 있는 게 정해져 있다는 거야. 3,000보다 작아야 되죠? 3,000보다 작으니까 이 x는 2는 올 수 있겠죠. 2,000 몇. 2,000 몇까지 올 수 있는 거잖아. 그 다음에 1,000으로 시작해도 될 거야. 0은 돼야 안 돼? 0은 오면 안 되겠지. 0이 오면 4자리 자연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x는 정해져 있는 거야. 올 수 있는 게 뭐랑 뭐로? 1이랑 2로. 그 다음에 y, z, w는 다 뭐보다 커야 돼? y는 0보다 크거나 같고 z는 0보다 크거나 같고 w도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올 거 아니에요. 이해 됐어요? 자, 그럼 한 번 x가 2일 때랑 1일 때로 나눠서만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x가 2일 때랑 1일 때로 자, x가 2일 때 1일 때로 접근하니까 첫 번째, x가 얼마일 때 x가 1일 때부터 보자. x가 1일 때 자, x가 1이 되면 y 플러스 z 플러스 w는 9가 되면 되겠죠. 9 자, 근데 중요한 거는 y, z, w는 자릿수이기 때문에 10보다 크면 안 됐어. 10 이상은 되면 안 됐다고. 그래서 만약에 얘가 자릿수가 아니었으면 문제가 많이 까다로워질 수도 있었던 거야. 그리고 얘가 마침 얼마로 나왔어? 마침 9로 나왔죠. 9 얘가 자릿수가 아니고 뭐 13 이렇게 자릿수였고 13 이렇게 나왔으면 문제가 엄청 까다로웠을 거거든. 왜냐하면 이렇게 세버리면 y가 13인 경우도 세는 거잖아요. 자릿수를 넘어간다고 13이면 그래서 얘가 문제가 좀 편해졌던 이유는 뭐냐면 x가 1일 때를 봤는데 야, 9, 9잖아. 9 얘가 10보다 컸으면 10, 0, 0도 우리가 세버리게 된다. 이제는 좀 편하게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아까 찾아놨으니까 그냥 중복 조합으로 3, h, 9로 풀어주시면 되겠네요. 3, h, 9니까 11, c, 9가 될 거고 11, c, 9는 11, c, 2죠? 11, c, 2니까 11이랑 10 곱한 다음에 2로 나눠서 55가지의 경과 나오겠네요. 자, 두 번째로 봅시다. 두 번째 x에 올 수 있는 거 천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x는 얼마가 있었어? 2가 있었죠? x는 2 자, x는 2일 때를 보니까 y 플러스, z 플러스, w는 8이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얘가 10을 안 넘기 때문에 10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편하다고 자, 3, h, 8 요렇게 그냥 간단하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3, h, 8이니까 얘는 10, c, 8이 될 거고 10, c, 8은 10, c, 2랑 똑같은 거지 그래서 얘는 45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겠네요. 얘랑 얘는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야? 없는 사건이야? 없는 사건이지 없는 사건이니까 얘네 두 개를 뭐 해야 돼? 더하시면 될 거예요. 두 개를 더하니까 100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겠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